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 여자 노예의 믿음, 회복과 영향력 어린 여자 노예의 믿음, 회복과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당시 중동의 강대국은 아람이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남한이었는데 나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집안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여자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아에게 가면 그 나병이 나을 것이다 그 말을 나만이 듣고 엘리사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제대로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하면 낫겠다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화를 버럭내면서 다메세계는 목욕할 강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아느냐 무례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때 부하들이 말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을 하려도 했을 것인데 목욕하라는데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순종해 보십시오 그 말 듣고 일곱 번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나병이 나왔더라 이게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초점을 맞추기를 엘리사의 말씀의 권위 여기에 초점을 맞추거나 또는 나만의 순종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대부분의 말씀을 보면 순종의 초점을 맞춥니다 100% 나만이 순종했더니 병에서 낫게 되었더라 우리도 순종하자 이런 식의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일반적인 접근이 아니라 다른 접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 된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여자 노예의 제안에 있습니다 사마리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낫는다 이 어린 여자 노예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린 여자 노예의 믿음 이 믿음의 초점을 맞춰서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증거가 있으면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보십시오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해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정 들더니 이 포로로 잡힌 사람의 특징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리다 두 번째는 여자다 세 번째는 노예다 이 세 가지는 힘없음의 삼위일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힘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잖아요 어리다 옛날에는 어린이들은 인간 취급을 안 했잖아요 어른이 아니라는 거죠 힘없다 어리다 여자라는 것입니다 숫자를 남자만 숫자를 쳤지 여자는 숫자로 넣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자다 또 하나가 노예다 자유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중의 힘없음 힘없음의 삼위일체입니다 어리고 여자고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약해도 가장 약한 존재다 이보다 더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감 없는 힘없는 그 어린 여자 노예가 여주인에게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 보십시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노예입니다 이거는 물건 취급하는 노예잖아요 거기다 여주인입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아주 큰 존재입니다 사실 노예가 이렇게 여주인에게 어떤 제안을 하거나 조언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주인이 노예가 하는 얘기를 들을 입장이 아닙니다 말을 들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죠 이 어린 여자 노예가 말하는 것을 여주인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이죠 들었어요 말을 했을 때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1차 기적이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여주인이 자기 남편 나만에게 또 말을 했습니다 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나라의 최고의 군대 장관이고 여기 성경을 보니까 나라를 건졌던 경험이 있는 구국의 영웅입니다 1절 보십시오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나라를 건졌던 경험도 있고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부인이 하는 얘기 그 어린 노예가 여자 노예가 말했다라는 것을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납득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부인이 하는 그 얘기를 그가 또 들었대요 이게 또 이차기적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건 뭐냐 하면 그 나만이 강대국 당시 최고의 강대국 아람의 왕에게 나아가서 그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보통 말을 할 때 이렇게 어린 여자 노예가 말했다 그러면 권위가 안 서잖아요 그럼 슬쩍 각색을 해가지고 다르게 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아주 능력 있는 의사가 있다 그러는데 한번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각색한 것도 아니라 있는 그대로 노예 소녀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4절로 보십시오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래요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각색도라고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어린 여자 노예가 사마리아 가면 선이자 만나면 병 낫겠다 그럽디다 그렇게 얘기를 전했다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아람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야 옳습니까 장군 왜 이래 몸이 아프더니만 그런 말을 믿어 어쩌면 그렇게 부안해동하나 이런 식의 질책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람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아람왕도 그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또 놀라운 일이죠 들을 정도가 아니라 선물과 함께 글까지 써줬습니다 5장 5절 보십시오 아람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났을 때 은 10달란트와 금 6천 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람왕이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현실적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왕의 반응을 보세요 괜히 시비 걸라고 하는 거다 그렇게 반응을 보이잖아요 실제로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째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저 시비 걸라고 일부러 저러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건 억지예요 말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람왕이 또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면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성적에서 함께하면 여주인한테 말할 때 여주인이 듣고요 그다음에 나만한테 얘기할 때 나만도 듣고요 한나라의 왕 아람왕이 얘기했을 때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자기 말을 들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자기 말을 들었다 무슨 뜻입니까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린 여자 노회입니다 어린 여자 노회 3중의 약함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이 없는 힘없음의 삼위일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자였지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더니 영향력이 생겼고요 파워가 생겼고요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죠 나중에 나만이 낫잖아요 결과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어린 여자 노회의 파워 핵심이 무엇입니까 공부입니까 무슨 공부를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외모입니까 외모에 대한 건 설명 나오지 않습니다 스펙 스펙이 무슨 스펙이 있었습니까 매력이 무슨 매력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그 얘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영향력이 생기고 그랬더니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딴 걸 살아가면서 잠깐 스펙 쌓으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연결이 돼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생명의 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힘을 증거하면 우리 자신이 가치있어지고 영광스러워지고 능력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대적들이 뭐라 그래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러잖아요 학문 없는 많이 배운 거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영향력이 생기고요 땅을 진동케 하고요 시대를 뒤바꿔 버리잖아요 거기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진배가 일어서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니까 은과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태어나서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40세대는 남자가 걷잖아요 최초의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의 인생이 힘이 써지고 그의 인생이 영향이 써지고 그의 인생이 가치있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품고 전하는 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수준을 얘기할 때 제일 저급한 수준의 사람은 사람을 논하고 한 중간 정도는 사건을 논하고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사상을 논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내 자신과 우리 주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루 종일 무슨 얘기만 하냐 사람 얘기만 하잖아요 사람, 루머 얘기하면 누가 그랬대 누가 뭐 했대 누가 누굴 만났대 누가 누구하고 결혼했대 누가 누가 이혼했대 이런 찌라시 루머들 찌라시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도 사건에 관심이 많아요 미사일을 쐈대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고가 안 왔대 사건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건 좀 낫지요 그래도 그러나 위대한 인생은요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사상 지금 여기 어린 여자 노예는요 어린 여자 노예는 지극히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마음속에 뭘 품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 보여주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공가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상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 지식을 가지고 특별히 지금 여기서 어떤 걸 적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면 우리 종, 우리 주인, 주인 우리 나만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걸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신본주의라고 하지 않아서 신본주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부터 주관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수 있고 모든 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You know better than I 우리보다 나보다 내 길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계 다 병들고 깨진 것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 사상으로 무장하고 말씀 증거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린 여자 노예가 군대 장관을 움직일 수 있고요 어린 여자 노예가 한 나라의 왕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능의 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상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중요한 건 여기 젊은이들이 많이 있죠 젊은이들이 꼭 붙들어 있는 게 뭐냐면 사상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무장해 와서 사상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책을 써야 돼요 글을 써야 돼요 한 시대를 움직이면 언제나 사상이 움직이는 거지 환경과 돈이 움직이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상이 중요해요 thinking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은 어찌 보면 땡크전이 아닙니다 사상전이었어요 1938년도에 나치 독일이 부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돌프 히틀러가 책 안고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투쟁 마인 캄프 마인 캄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차 대전에 독일이 패전하고 난 다음에 연합군이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렸습니다 그거 다 갚을 힘이 없었잖아요 그때 14개 조항이 있었는데 14개 조항을 지키느라고 독일이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때 히틀러가 들고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14개 조항을 지킬 필요 없다는 거죠 전승국도 지키지 않는데 우리가 굳이 지킬 필요 없다 그거 지키려고 그러다 독일은 붕괴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 조약의 그늘에 있으면 독일과 독일인은 망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메시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있다 독일은 부활할 것이다 그 사상에 흥분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옳은 것인 틀리든 간에 그 사상이 독일을 뒤흔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를 지배하잖아요 그것에 대항하던 사람이 2년 있다가 1940년도에 영국의 윈스턴 철칠이 수상이 됐습니다 수상되고 난 다음에 그의 연설 그의 연설이 또 시대를 바꿨어요 어떤 연설을 했습니까 무슨 대가를 치르든지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온갖 폭력에 맞서 승리해야 합니다 가는 길이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공중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든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언덕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조국을 위해 피와 땀과 눈물밖에 바칠 게 없노라 윈스턴 철칠의 연설을 누가 들었느냐 히틀러가 그 연설 그대로 듣고 그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철칠의 말에는 힘이 있다 우리 독일과 싸우기 위해 도보 해압 절벽에서 죽창을 들고 서 있는 농부의 모습이 눈에 선이 그려진다 그래서 히틀러가 내린 결정이 뭔지 아십니까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다 침공을 해도 영국만은 공격하지 않는다 그때 결정한 거예요 영국 공격을 막은 게 누군지 아십니까 윈스턴 철칠의 연설의 연설 물론 나중에는 유투로 공격을 했지만 그 당시 1, 2년 동안에는 공격 안 했습니다 왜? 윈스턴 철칠의 그 단호한 사상이 히틀러를 하여금 머뭇거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당시에 전쟁에 참전하기를 머뭇거렸던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루즈벨트가 윈스턴 철칠의 연설 듣고 난 다음에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하기로 결정했어요 동맹국이 생기잖아요 잘 보세요 사상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죠 사상, 이 생각과 이 내용이 컨텐츠가 나라를 보호하기도 하고요 동맹국을 만들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하나로 묶기도 하고요 시대를 뒤엎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내용이에요 뭘 믿느냐 내가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 창조의 하나님에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신다는 공각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증거하면 가치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어디 다니면서 사람 얘기하지 마십시오 사건 얘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가치가 드높아지는 그런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백보 양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치를 높여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흥미가 없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면서요 종이면 주인의 명령을 들어야죠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가고 16장 15절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종이라고 하면 주인의 명령을 순종해야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순종하는 거 이게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너무 말씀에 심취해가지고 너무 진지하기 때문에 조크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나라에 임금님이 계셨는데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왕이 됐는데 열 살의 왕이 됐답니다 열 살의 왕이 됐으니 철이 있겠습니까 왕 같지 않은 왕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전 회의를 하는데 지루해 비치는 거예요 말만 하면 통척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뭘 하려고 하면 그 말씀 거두어 주옵소서 자꾸 이러니까 열 살짜리 애가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왕은 앉혀놓고 정승들이 다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몇 시간 앉아 있을 애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진짜 왕 노릇하기도 힘들죠 이 열 살짜리 왕이 너무 지루해가지고 심심하니까 코가 간질간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딱지를 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영희정 할아버지가 그걸 열심히 보고 있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전하 보기에 민망하옵나이다 그때 열 살짜리 왕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도 해봐 재밌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한심하죠 이게 왕 같지도 않잖아요 너도 해봐 재밌어 그러다가 저녁에 퇴근을 했댑니다 퇴근을 했대요 영희정이 집으로 돌아왔대요 옛날에 영희정은 또 집에서도 우아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안방에서 영희정은 책을 읽고 있고 그 정승 부인께서는 옆에서 우아하게 바느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분위기 어색하죠 그렇죠 책 읽고 바느질 영희정이 또 한참 공부하다 보니까 또 코가 간질간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승 부인 몰래 코탁실을 파고 있는데 들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승 부인이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대감 보기에 민망하옵나이다 그랬더니 영희정이 그러더래요 어명이요 부산에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전도는 어명이다 참 내용이 재밌는 것 같아요 전도는 어명이다 너도 해봐 재밌어 하는 그걸 어명이라고 그러고 따라한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더 가치 있고 무게 있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온 천하에 다지면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어명이다 어명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모든 사람 나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능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믿음의 종대기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인데 이렇게 지금 슬로건 형의 설거를 했죠 우리도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그러면 가치가 높아진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심층적으로 도대체 이 어린 여자 노예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뿌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뿌리는 뭐냐 자기 자신이 먼저 회복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여자 노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힘있게 증거했던 이유가 뭡니까 건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는 회복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리스토레이션 회복의 회복 회복의 능력을 맛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린 여자 노예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갑자기 고난의 쓰나미가 몰려온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5장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평화롭게 유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밑에서 어린아이가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난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더니만 아마 이 정황을 보니까 부모님이 그때 돌아가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죽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있으니까 얘 데려가서 노예로 삼자 그래서 여자아이를 잡아다가 노예로 끌고 갑니다 이 아이 입장에서 볼 때 유복했던 가정이 다 박살이 난 거죠 부모님 갑자기 돌아가시고 갑자기 노예가 됐다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졸지에 망했다 폐가 망신했다 이런 걸 속단 말은 뭐라 그러니까 날벼락이죠 날벼락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날벼락 당할 때 있습니다 날벼락 갑자기 임한 황당한 고난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적어도 두세 차례 이런 거 반드시 있어요 갑자기 임한 황당한 고난 그럴 수 있죠 제가 신방 다녀 보면 그럽니다 어떤 가정 옛날에는 잘 살았대요 옛날 잘 살았는데 지금 그렇게 넉넉하지 않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분명히 갑자기만 황당한 고난이 있었던 거라고요 갑자기 부도를 당하거나 예상치도 않았던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당한 황당한 고난 또 어떤 사람이 옛날에 건강했대요 다 건강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더부룩해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 암입니다 이게 뭐예요 갑자기 당한 황당한 고난 아니에요 이것뿐입니까 내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 잘못해서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같이 고난 당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도 같이 고난 당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우리 주변 사람들의 갑자기 임한 황당한 고난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영향을 믿습니다 이렇게 황당한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반응은 뭐냐 하나님께 섭섭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성겼는데 이게 도대체 이렇게 대접하는 게 말이 됩니까 또 신앙에 가락이 있는 사람들은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깊은 섭섭함이 있어요 1979년동안 1981년동안 나온 책인데 필립 얀씨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Where is God? When it hurts?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번역은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Where is God?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When it hurts?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Where is God? 그 책의 내용을 보면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 섭섭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성기는데 이게 웬 고통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 책 꼭 읽어보십시오 저도 읽어봤는데 다 읽으면 진짜 많이 더 섭섭해져요 하여튼 그런 책이에요 하나님 진짜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섭섭한 내용들을 다 모아서 거기다 나 이렇게 섭섭합니다 이게 섭섭합니다 그래서 이 황당한 고난당함은요 다 이렇게 사람들이 섭섭한 마음들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반응이고 두 번째 반응은 뭡니까 원수에 대한 분노심이 있습니다 지금 나만에 대해서 분노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를 짓밟은 사람 아닙니까 부모 죽이고 자기 포로로 끌고 온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를 또 섬겨야 돼요 딸마다 원수의 모습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괴로운 거 아니에요 또 세 번째 반응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물어줍니다 자기 자신을 비참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 살아서 뭐하나 그리고 깨지고 상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 섭섭하고 원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는 모습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린 여자 노예는 적어도 여기서부터는 회복이 된 것 같죠 아니 회복이 됐으니까 주인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회복이 됐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게 뭐예요 믿음 믿음이란 건 이겁니다 고난이 올 때 해석이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해석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붙들어준다는 것을 믿으니까 해석이 되는 거죠 왜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날 연단시키려고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주시라고 최종적인 승리를 주시라고 그게 해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평탄할 때 환경 모든 것이 다 좋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그런데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린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잘 들리라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해석이죠 해석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이 설교 말씀이 귀에 쏙쏙쏙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야 맞아 참 이게 마음에 감기듯이 오는 말씀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입니다 말씀 잘 들려요 그런데 앉아서 졸리고 이상하게 아까 코딱지 얘기 많이 계속 생각이나 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평탄하기 때문에 그래요 곧 고난이 올 겁니다 잘 들리라고 그렇게 된다고요 사람이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 내게 고난 주시는 이유가 뭐냐 잘 들리라고 그래서 10편 119편 67절을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 아이다 이게 뭐예요 해석이라고 해서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더 잘 지킨대요 71절을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야마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해석의 해석 고난당한 게 유익이래요 그래서 내가 주의 윤례를 제대로 배우게 되었대요 해석이라고 해석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보면요 스타일 구겨놓고 쓰실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도바울 보십시오 그렇게 뭐 깨끗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디모드전서 1장 13절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지금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에 대해서 존경심이 있으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넘어가지만 최저께 당시만 놓고 볼 때 그는 박해자였어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인 사람 박해하던 사람이 무슨 예수님을 지은 거예요? 저 자격 없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럽고 위축된 위치였다고요 나중에 바울을 해석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 자기를 부르시죠? 자기 자랑이 없으라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바울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이 없으라고 해석하니 해석 그래서 나를 스타일 구기게 만들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예수인도 마찬가지죠 마가공 6장 3절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대적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비하한 걸 했어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히브리 문화를 아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아버지를 들먹이면서 아들을 명하지 엄마를 들먹일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조롱의 말입니다 아버지가 죽었다 없다 그런 뜻도 있지만 출생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런 식의 비하낭이 있다고요 예수님도 그런 핸디캡을 갖고 비난당하면서 사회가 하셨잖아요 왜 그래요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가 40세 이집트 왕자의 신분에서 내가 이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나설 때 하나님 쓰시나요? 안 쓰시죠? 그래서 사람 죽이고 난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도망치고 했던 일이 뭐예요? 그 장인의 양을 쳤죠 그런데 이트 문화를 보면 창세기 46장 34절을 보니까 애국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이 여기나니 이집트 사람들이 제일 천한 직업으로 여기는 게 뭔지 알아요? 목축이에요 목축 그런데 모세가 이집트 왕자의 신분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뭘 했어요? 가장 천한 신분의 목축을 했다고 해요 가증이 여기는 목축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에요 장인의 양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졌잖아요 그거에 대한 해석이죠 나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철저히 하나님만 의존하도록 신앙이 해석입니다 평탄할 때 뭐 알아요? 우리는 평탄할 때 믿음 갖고 얘기하는데 평탄할 때 찬양만 부르면 손 들고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손 넣는다고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손 넣는다고 다 믿음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손 들매어서 엉터리가 되게 많이 왔어요 손만 해도 좀 들소가 더 사람들을 하여금 흥분되게 만드는 말이에요 희선처리 믿음의 희선처리 아 주님 이러면 되게 믿음 좋아 보여요 아 진짜 희선처리 아주 거룩한 희선처리 내가 그런 사람 가운데 사기꾼들도 여러 번 봤어요 물론 희선처리가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도 많지만 아닌 사람도 많다고요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그래서 그런 모양 손 들고 희선처리 할렐루야 성경 들고 다니는 걸음걸이 이런 거로 속으면 안 된다고 해요 언제 알아요? 고난 당해봐요 고난 당해봐요 고난 당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자기 삶을 해석하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그치? 이 어린 여자 노예는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해석이 자기 깨지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귀중하게 쓰임받는다 사상으로 무장돼요 말승 무장돼서 당당히 여주인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죠? 당당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잖아요 살 길이 이거라고 우리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걸 또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나만을 용서하잖아요 나만을 용서하는 게 어디 나와요? 그의 아픔을 보잖아요 나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면 나병 낳을 것입니다 그 아픔을 보고 그가 진정 낳기를 원하잖아요 만약에 이 어린 여자 노예가 원한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면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자기 부모를 죽이고 자기를 노예를 끌고 왔던 나만 나병에 걸렸대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말은 안 하지만 웃어야 되죠 고소하다 천벌이다 결국은 저렇게 될 줄 알았어 그리고 나병이라면 나병이 살이 썩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숨어서 기도할 수 있겠죠 주님 썩어도 팍팍 썩게 해주세요 팍팍 썩게 해주세요 뼈까지도 다 썩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영이 역사하면 용서하고 사랑이 있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원한 분노, 미움, 시기, 질투 그런 게 가득해 있어요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대요 하나님 영관계에서 뛰는 거래요 모순이다 모순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의 영이 역사하는데 예수님은 사랑인데 그럴 수가 없죠 용서인데 그럴 수가 없죠 적어도 이 어린 여자 노예는 그 안에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는 건 확실하잖아요 나만에 대한 원한은 없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가 낫기를 원하고 그의 아픔이 보이잖아요 남이 보인다는 것은 회복됐다는 얘기입니다 리스토레이션, 회복 힐링이 끝난 거예요 남이 보여요 내가 회복되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남의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그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속담 가운데 제일 듣기 싫은 속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코가 석자인데 이 말 제일 듣기 싫어요 그게 뭐예요? 나만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내 코가 석자인데 뭐야 내 아프만 보이는 거예요 내 아프만 보이는 거 내 아프만 보이는 건 아직도 건강한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어린 여자 노예 얼마나 건강합니까 영이 건강하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예를 할지라도 이렇게 건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을 때 건강해야 돼요 사람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알아요? 건강한 심정을 키워야 돼요 건강한 심정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사랑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용납으로 충만하고 용서로 충만하고 희생으로 충만하고 건강하잖아요 건강 원한, 시기, 질투 이런 게 없잖아요 심지어 사람들 모아놓고 난 다음에 분노심 자극이에요 수근수근하고 병든 겁니다 병든 거 병든 사람은 일 못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먼저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진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의 회복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일하기 이전에 예배 잘 들으시라니까 예배를 잘 들여서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건강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회복이 돼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하는 내 자신의 자존감이 회복돼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가스펠이 뭐예요? 굿 뉴스죠? 왜 굿 뉴스예요? 복음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우리 신약에서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모든 가치가 내려온다 은혜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사람이 건강해져요 영적으로 건강해져요 그게 모나지 않아요 병들지 않았다고요 그걸 구약에서는 복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사람이 건강해져요 건강해서 절대로 누굴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자존감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 그게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역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10년도 더 된 것 같네요 제 캠필드라는 그분이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쓰신 책들 시리즈가 쭉 있었죠 대표적인 책이 영혼을 살리는 치킨스포 닭죽이라고 하죠 닭스포 영혼을 살리는 치킨스포가 굉장히 많이 팔렸죠 시리즈 가운데 하나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탁월한 업적을 가지고 은퇴하신 미국의 주지사님 이야기예요 너무 존경받고 탁월한 주지사 생활을 하다가 은퇴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은퇴했다 그래서 시골마을로 어떤 기자가 취재를 갔습니다 시골마을에 갔더니 시골카페 앞에 어떤 할아버지가 앉아계시는데 자태가 너무 고고하고 인자해서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저분이 전직 주지사이가 맞을 거야 물어봤더니 맞아요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일대일로 만나서 과거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존경받던 전직 주지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는데 나는 출생의 비밀이 있다고 어려서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미국 남부 쪽인데 미국의 남부는 바이블배틀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지금도 보수적이에요 그런데 한 30, 40년 전에 얼마나 보수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처녀가 사생활을 낳았다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마을에 살긴 사는데 어머니와 이 아들은 마치 요한봉 사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같이 마을에는 있지만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그래서 마을에 이방인으로 살아갔댑니다 이 아이가 12살이 되었을 때 마을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하셨대요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목사님이 설교 새로 오신 분 어떻게 설교하나 궁금해서 가서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눈이 불편하니까 예배 시간 정확히 맞춰서 가고 예배 끝날 때는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쯤 되면 미리 나와서 집에 와버렸대요 그래야 목사님과 마주시지도 않고 사람들과 마주시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 시간마다 너무 반응이 좋으니까 워낙 잘 듣는 아이 워낙 반응이 좋으니까 목사님이 그 아이가 누군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면 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느껴집니다 저 사람이 스폰지같이 잘 빨아들이면서 말씀을 듣고 있구나 지금 은혜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충돌되고 있구나 이거 알아요 조용히 앉아있다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조용히 앉아있더라도 지금 멍하니 저녁 뭐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약속할까 이런 거 유현진이 이겼나 졌다 이런 거 궁금해하는 사람 다 알아요 앉아있으면 그런데 목사님이 딱 보니까 워낙 영책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애를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끝나고 보면 없어지고 없어지고 하니까 목사님도 답답한 거죠 그러다가 예배드리다가 한 주는 이 아이가 예배 시간에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받다 보니까 감동도 되고 기도가 깊어지니까 미리 나가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갈 때 목사님과 마주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야 너 누구냐 이렇게 물었다가 너 누구냐 너 진짜 말씀 진지하게 잘 듣더라 너 최고야 그러면서 그 다음 묻기를 너 누구야 그 다음 뭘 물었냐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일상적인 질문인데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질문 가장 피하고 싶은 질문 그거였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냐 애가 새파랗게 질리고 말을 못하고 당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목사님이 굉장히 영적 수발력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의 표정을 보는 순간에 감지했어요 이 마을에 처녀가 아들을 하나 낳고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딱 그 아이 표정을 보는 순간에 이 아이가 그 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금방 몇 초 안에 상황을 수습합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나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안다 그랬어요 아이가 갑자기 굳어집니다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 너는 꼭 하나님 닮았어 너는 말씀 듣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꼭 하나님 닮았어 나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안다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지 너는 하나님을 꼭 닮았어 그래서 그 상황을 수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자기 마음에 보석같이 그 말씀이 박히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지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닮았다 그래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그때부터 열등감 폐쇄주의 다 벗어나가지고 적극적 살다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자신 있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예배도 더 열심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도 열심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더 희생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더 사랑 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같이 살았대요 그랬더니 승승장구하면서 마지막에 주지사까지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지사를 하니 얼마나 존경받겠습니까? 존경받는 인생이 되었더라 나 인생 살린 게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감의 회복이 내 인생의 출발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사역 언제 하는 거예요 자기 회복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받아 적는 기자 오느라고 쓰지를 못했대요 다 받아 적지 못했다 그게 그 사연의 끝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 상처 있고 힘들어하면서 병든 모습으로 자꾸만 일을 한다고 나와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도 자꾸만 일한다 그러면 사람을 상처 주고 사람들 괴롭히고 힘들어하고 자기 속에 해결 안 된 독품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정갈 같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제일 먼저 우리 예배부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옆에 나와서 우리 믿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해석해야 돼요 해석 합력과의 선을 이고 이루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구하면 주신다고 내 길을 알려주신다고 You know better than I 나보다 내 길을 더 잘하시는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그 나를 치유해 주신다고 고쳐주신다고요 몸을 고쳐주시고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 삶의 모든 관계를 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그 회복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주변인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고요 자기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런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여자 노예였던 이 작은 미약한 존재가 나만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로 무장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대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교우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런 회복이 있을 수 있고 회복이 되니까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회복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세상에 외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믿음의 용대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자신의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강구하고 힘차게 말씀 증거해서 우리의 가치가 드높여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